네, 86쪽에 무상승계치득으로 가보죠. 무상승계치득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무상하면은 여기서 무상치득이라고 해서 이쪽에다는 증여라고 이렇게 써놔보세요. 증여 무상치득에서 증여치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증여로 치득했을 때 양가로 1번에 부동산을 무상치득하는 경우에서 무상해서 이 무상을 증여라고 해보세요. 제가 증여로 치득하는 경우에는 치득 당시의 가액은 증여로 치득했을 때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가요. 여기서 이 가액은 가액에다 동그라미 친시키고 이걸 시가인정액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증여를 받을 때는 작년까지는 시가표준액으로 했어요. 작년까지는 정부고시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고시가가 아니라 내가 증여를 받을 때는 나하고 비슷한 물건을 누가 거래한 게 있으면 그 거래 시세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세로. 시세로 계산하니까 내가 증여를 받고 나서 받고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부터 과거 몇 개월 전에 거래된 걸 확인하고 6개월. 증여받고 나서 다시 몇 개월씩 확인하고 3개월. 3개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시가인정액으로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약자로 시가인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거래한 금액이란냐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한 금액이란냐인가 모르는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보세요. 상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요 물어봤더니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상속을 받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요. 증여를 받으면 시가인정액으로 가고 상속을 받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참 골치 아프네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지금 시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시세대로 하고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양가로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양가로 4번은 그냥 참고만 해도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부 증여에서 5억짜리를 증여를 받았어요. 5억짜리를 증여를 받으면 채무 2억 원을 부담했네요. 채무.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채무 2억을 나에게 떠넘겼어요. 채무 2억을 나에게 떠넘기면 이 채무를 수중자가 갚아주기로 하면 이만큼은 돈을 주고 거래했으니까 유상거래로 봐요. 유상거래. 나머지 3억은 공짜니까 증여. 그럼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치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채무 인수 이외에 채무 인수를 제외한 채무 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치득으로 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시면 돼요.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채무 인수는 유상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시고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봐서 세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시치득으로 가보죠. 4번에 원시로 치득했어요. 원시. 원시치득은 건물을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건물? 신축. 신축. 건물을 신축했어요. 내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으며 그 돈을 원시치득에 대해서는 치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치득가격으로 한다. 이 사실상치득가격이라는 이야기는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치득가격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치득가격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원시치득 건물을 신축했을 때 내가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 하면 그 돈 전부를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일부만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전부. 직접 들어간 돈이든 간접 들어간 돈은 전부 신고해라. 전부 신고해라.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했어요. 건축을 그냥 신축이라고 해석해버리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개인이 나 이 건물 신축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하고 말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진짜 잘 믿네요. 다른 학원은 잘 안 믿는데 여기 학원은 진짜 잘 믿네요. 무조건 믿어요. 작년까지는 개인 말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 학원은 신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안 믿는단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신 분들은 완전히 지금 헷갈릴 거예요. 이게요. 아니 개인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개인들이 말하는 거 믿지 않고 개인 말은 믿지 않고 법인 장부 가격을 갖다 내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언제요? 그래요. 작년에요. 제가 작년 강의인가요? 올해 강의지? 그래요. 작년하고 생각을 다 작년권 버리세요. 그래요. 어떻게 버린대요? 그래요. 못 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죠. 방법 없어요. 못 버릴 것 같으면 머리를 막 흔드세요. 막 흔들어서 떨쳐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법인 아니예요.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했을지라도 개인이 건물을 건축했을지라도 실제 건축에 소외된 비용을 신고하면 정부는 그걸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믿는다.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개인일지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요. 대신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시가까지는 맞았어요. 시가인정액이다. 시가표준액이다. 시가?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제가 오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내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을 6개월 전에 누군가가 신축을 했네요. 내가 오늘 건물 하나 새로 지었어. 새로 지었어. 그런데 내가 실제 얼마 돈 들어갔는지 내가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옆에 6개월 전에 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얼마 들어갔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쓴 자제와 내가 쓴 자제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같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가인정액으로 쓸 수가 없어요. 시가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인정액 그러면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요. 우리 집 자제하고 옆집 자제가 다른데 어떻게 그 비교하다고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대요. 막 이래야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액 나오면 X 시가표준액 맞아요. 그러면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5번은 지금은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X 긋지 마세요. 5번 규정은 시행령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3월 달에 가야만 설명이 돼요. 5번은 3월 달에 가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제 6번으로 내려보세요. 6번 같은 경우는 6번은 치득으로 보는 경우 여기서 치득으로 보는 경우를 의제치득이라고 해요. 그럼 그중에 하나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네요.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면 지목 변경에 나 얼마 돈 들어갔어요 하고 내가 말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지목 변경에 실제로 들어간 돈을 치득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치득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가로 2번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개인이 토지 지목 변경에 개인이 얼마 지목 변경에 들어갔어요 하고 신고하면 개인들이 신고한 걸 정부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개인들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인정해요. 작년까지는 인정 안 했어요. 올해부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내가 지목 변경에 들어간 돈이 실제 돈이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제 치득 가격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이랬어요. 복잡하네. 그러면 이제 법인이 아닌 자가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틀을 잡아드릴게요. 개인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라도 원칙은 지목 변경에 소요된 사, 실, 상, 취득, 가액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가격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돈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실 가액이 사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사실 가격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정부가 정한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차액을 이걸 과세표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일지라도 개인일지라도 사실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부 고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가격. 먼저 사실. 사실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 가격이 확인이 안 되면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가루 3번으로 내려보세요. 양가루 3번. 양가루 3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개수했네요. 개수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수. 우리 집 개수. 개수는 우리 집 뭐 한 거랑 똑같은 말인가? 개조하고 수리. 수리. 우리 집 수리. 그러면 집을 수리했을 때 내가 우리 집을 수리하면 이때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아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네요. 원시 취득의 과세표준을 따르세요. 그냥 말하지. 왜 이렇게 따르세요? 그런가요? 아니 그냥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시 취득의 과세표준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개수. 원치. 원치.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을 때 우리 집 집 수리했을 때 취득 가격을 얼마로 잡아요? 그랬더니 사실상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세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세요.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집 수리할 때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집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사비 들어간 거 그대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공사비 우리 집 공사하면서 우리 집 공사비 5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부가 네 알았어요. 인정해준다. 그런가? 인정 안 해줘? 그런가요? 인정해준다. 인정해주고 진짜로 공사비 5천 들어갔는가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확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해주고 확인하고 인정해주고 확인하고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에 공사를 했는데 내가 공사비 5천 들어갔어요 하고 말했어. 그런데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뭐 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했다. 영수증 안 주네? 아니 공사비 5천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줘보세요. 증거 증빙 증빙을 가져와 보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증빙 없는데요. 증빙은 확인이 안 되네. 확인이 안 되면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확인이 안 되면 옆집 공사할 때 들어간 돈으로 간다.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간다. 우리 집 공사할 때 자제와 옆집 공사할 때 자제는 같을 것이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시취득도 공사 자제가 다를 수 있고 우리 집 수리하는 것도 공사 자제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게 이건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놔두시고 자산별 시가 표준액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건 정부 고시가를 말하는데 땅에 대한 정부 고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로 가요. 땅은 개별 공시지가.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아직 결정고시가 안 됐으면 땅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이 아직 이번 연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언제치를 갖다 쓰면 되냐면 직전 연도 작년에 적용하던 걸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올해치가 아직 없으면 작년치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올해 발표될 때까지는 작년치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3번이에요. 한 번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된 적이 없다. 그러면 내 땅에 대한 정부 고시가가 아예 없어. 내 땅에 대한 정부 고시가가 없으면 이 땅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기준을 누가 정해줘야 돼요. 이 땅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누가 딱 기준을 정해줘요. 기준하고 누가 정해주냐면 개별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예요. 국토부. 요즘은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정해줘요. 국토부 장관이 일단 정해줘요. 그러면 정해주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면 밑에 있는 제일 하단에 우리 공무원 중에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들인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개별 공시지가가 개별 앞에 개별자 들어가는 게 이게 아직 가격 책정이 안 됐다. 그러면 기준을 누가 정해주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은 누가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 번째 주택. 주택도 주택도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고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3번에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개별. 앞에 개별이네요. 개별주택 가격이 아직 결정, 공시가 아예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기준을 정해주고 국토부 장관. 개별이라고 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고 누가 가격 책정을 하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 공동주택이네요. 공동주택의 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대한 우리 가격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다. 우리 아파트에 가격 고시가 안 됐으면 앞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놓으세요. 여기는 나중에 학교론 시간에 직각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한 번 배울 거예요. 다시 배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배워주시고 이제 제5절 세율로 넘어오세요. 취득세 세율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 퍼센트 암기를 지금부터 좀 하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세율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율 자체는 표준 세율이라고 하네요. 표준 표준이라는 거 앞에 우리 용어정리 배울 때 표준이라는 것은 이 세율 자체가 변한다 그랬는가 안 변한다 그랬는가 변한다 변한다 표준은 변한다 표준 변한다 그런데 취득세 얼마만큼 변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50% 범위 내에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50% 범위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합니다. 50%예요. 취득세는 그러면 지역별로 취득세 차이가 몇 프로 정도로 난다는 이야기인가 50%까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세율에 하나의 물건에 세율이 여러 개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됐을 때는 그중에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세금을 높여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높여가지고 세금을 더 높은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낮은 높은 높은 해담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3번은 공유물일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유물일 때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고 말했더니 그때는 내 지분의 가격만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내가 물건을 공동으로 샀으면 공동으로 샀으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랬냐인가 내 것만 내랬냐인가 내 것만 내시면 돼요. 내 것만 내 지분 것만 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 파트고 이제부터는 세율 암기로 들어가네요. 농지를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1,000분의 23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1,000분의 23은 2.3%라고 해요. 1,000분의 23이 2.3%라는 뜻이에요. 농지가 아닌 것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을 받으면 농지 이외를 상속을 받으면 1,000분의 28 2.8%만큼 세율로 과세를 해요. 다시요.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세율은 2.3%만 내시면 돼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를 내셔야 돼요.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것 차이는 세율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런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모르겠으면 개인 이렇게 해버리세요.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35 3.5%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개인들이 증여를 받으면 3.5%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28 2.8%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다시 한 번 가보죠.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들이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자, 해결했네요. 자, 해결한 걸로 봐요. 원시 원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28 2.8%로 세금을 물려요. 원시로 취득하면 2.8 건물을 신축해도 2.8의 세율로 과세하면 돼요. 이 정도만 여기는 원시는 이 정도만 하세요. 그다음에 합유 공유 총유물의 분할 합유 4번하고 5번은 같은 거예요.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한 합유물 총유물을 분할할 때는 전부 2.3% 1,000분의 23 2.3% 세율로 가요. 공유 합유 총유물은 2.3 이제 유상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44%만큼 세금으로 이렇게 과세해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다시요. 공유 합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다 됐어요. 이제 주택만 남았네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6억이 안 된 집을 취득하면 1,000분의 11%의 세율로 과세해요. 6억이 안 된 건 1%. 9억이 초과된 집이라면 1,000분의 33%의 세율로 과세해요. 6억이 안 된 집은 1%. 9억이 초과된 집은 3%.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해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쪽은 나중에 하시고 이 두 개만. 그래서 6억이 안 된 건 1%. 9억이 초과된 건 3%. 다시요. 6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 9억이 초과된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3%.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주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주택이 나오는데 그림이 나오면 왜 그림을 했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서 먼저 땅은 지금 안 샀어. 땅을 사지 않고 위에 건물만 먼저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난 후에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땅을 사고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신축하고 나서 나중에 땅을 샀네.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고 땅을 사면 이 땅은 그냥 일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주택의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택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주택의 토지가 되다 보니까 주택이었을 때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를 취득하면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세율을 적용했어야 되는가? 4%를 해야죠. 4%를 해야 되는데 주택의 땅이 돼버리면 금액에 따라서 6억이 안 되면 1%. 9억이 초과되면 3%밖에 안 돼. 그러면 먼저 땅을 사고 집을 지을 때 땅 샀을 때 세율은 4%인데 집 지어놓고 땅을 사면 세율이 4%보다 낮아져버린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을 신축한 후에 나중에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적게 내려고 하면 그거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이런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대로 4%로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세 번째 줄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에다가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 표에 넘겨보시면 세율표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세율표를 지금부터 암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칠판에다 띄울 건데 책에 있는 걸 먼저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그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6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 9억이 초과된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원시로 취득하면 2.8% 공유, 합유, 총인문의 분할은 2.3% 이걸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학원에서는 취득세 세율표를 코팅 해가지고 또 나눠주셨더라고요. 아, 좀 대단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그거 언제 또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 다 푹 사냈어요. 학원들마다 한 학원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요. 코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한쪽은 세율이 정답이 돼 있고 한쪽은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계속 그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하다가 보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넘겨가지고 뒷장을 넘기면 또 세율이 있으니까 보고 암기하시고 한 열 번만 하시면 분명히 암기 돼요. 열 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열 번만. 열 번 연습하실 걸로 믿고 저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가보죠.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 상속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 징역 3.5%, 비영리단체 징역 2.8%, 원시 2.8%, 공유분할 2.3%, 끝. 됐어요. 그럼 밑에 예제를 가보죠. 이제 원시로 취득했어요. 원시로 취득하면 2.8%, 농지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농지가 아닌 걸 매매로 취득하면 4%. 그럼 4번 틀렸네요. 공유, 합유, 총유분할은 2.3%. 이제 2번 박스로 보세요. 농지 상속이면 2.3%, 공유, 합유, 총유분의 분할은 2.3%, 원시 2.8%, 비영리단체가 상속 2회, 징역이에요. 비영리단체가 징역을 받으면 2.8%. 세율과 함께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주는 문제니까. 이제 오른쪽 특례 세일로 가보죠. 세율의 특례. 이제 세율의 특례로 왔어요. 세율의 특례라는 것은 특례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 특별한 사례가 있는 세율입니다. 어떤 게 특별한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특별한 경우부터 찾아놓고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등록세도 과세가 돼요. 두 개를 더해서 표준 세일로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대한민국에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세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우리 책에 다음 주에 등록 면허세 배우잖아요. 그건 등록 면허세지. 등록세 아니에요. 예전에 등록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등록세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쪼개면서 없어졌냐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 등록세를 정부가 이걸 폐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폐지를 시킨 게 아니라 이걸 분산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버렸어요. 이걸 폐지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게 버렸어요. 어떻게 갈랐냐면 등기를 할 때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옛날에 등록세 안에 들어있던 것을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여기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쪽으로 합쳐버리고 이쪽으로 합쳐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등기를 할 때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통합을 시킨 거예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통합을 시켜버리고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쇠로? 취득세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 옛날 등록세 중에서 취득세로 통합된 것은 등기 원인이 무엇과 무엇에 따른 등기만 취득세로 들어왔다. 취득과 이전.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만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옛날 등록세 중에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분을 포함해가지고 두 개를 더했더니 지금은 무슨 세일이라는 거야? 표준세일. 그러면 이 표준세일 속에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문장을 읽어가지고는 누구 한 명 이해를 못해요. 문장 읽어서 이거 이해할 정도면 세법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 거의 일반 국민들 중에 한 80, 90%는 이거 이해 안 돼요. 아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기는. 이 표준세일 속에는 등기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다까지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한 번요. 제가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표준세일이 몇 프로 그랬는가? 2.3. 2.3인데 2.4. 쓰지 마세요, 숫자는. 2.3이면 2%하고 플러스 0.3하고가 더해가지고 토탈 2.3이에요. 그러면 등기분에 관련된 률은 등기분하고 관련된 률은 몇 프로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인가? 0.3. 그러면 둘 중에 제가 이걸 색깔로 X를 그어 볼게요. 하나 X를 그었어. X를 그었으니까 이제 남는 건 몇 프로만 남았는가요? 0.3. 0.3만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그걸 특례세류라고 그래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특별한 경우의 세류라고 그래요. 그걸 특례세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요. 옛날 취득세 2%. 옛날 등록세.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둘 다 과세가 되면, 양쪽 다 과세가 되면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물리면,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그러면 특례세류이다. 그런데 특례세류인데 전체 더한 것 중에서 옛날 취득세 몇 프로 빼고 물리면 된다? 2% 빼니까 전체 표준세일 중에서 2%만 빼버리면, 이 속에서 2%만 빼버리면 무엇과 관련된 세일만 남았다? 등기.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만 남았다. 세 번째예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기는 세금을 안 물려버리네. 등기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요. 둘 중에 하나는 X를 긋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그러면 등기가 X가 됐으니까 옛날 취득세 몇 프로만 물리면 된다? 2% 등기는 빼고 2%만 물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실감나는 사례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왜 특별한 경우인가?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부터 제가 실감나게 알려드릴게요. 세법도 공부를 잘하고 등기법도 잘하면 특별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세법은 못하고 등기법만 잘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세법은 잘하는데 등기법은 못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세법도 못하고 등기법도 못하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다. 시험을 안 봐야 된다. 시험을 안 봐야 된다. 그건 비과세다. 시험을 보러 가면 안 된다. 어차피 떨어지니까 둘 다 안 되면 시험 접수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두 번째 감옥에서 과락이 나오면 다른 거 다 100점만 해도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둘 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별한 경우라도 살아남을 수는 있는가요? 살아남지 못한가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등기법만 잘하고 세 번 못하면 등기법 60점 맞으면 돼 다 맞으면 돼 세법 다 틀려도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법만 잘하고 등기법을 못한다 그러면 세법 다 맞아도 40점밖에 안 돼 과락은 면할 수 있어 그리고 등기 지적을 한 번호 내려 찍어버리면 60점 나와 24개를 한 번호 내려 꽂아버리면 그러면 못해도 6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다 해서 6개 맞을 바에는 그냥 한 번호 내려 찍어버리면 돼 그러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7개 8개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정답이 몰아져 있을 때 잘못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뭔지 알았죠 특별하면 둘 다 안 되는 게 특별하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특별하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리는가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특별한데 지금부터 등기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 등기만 왜냐하면 등기가 세법으로 치득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등기만 과세한다 그럼 등기만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되려면 옛날 취득세 2%도 물리는 게 특별하다 2% 안 물리고 등기만 물리는 게 특별하다 2% 안 물리고 둘 다 물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특별하게 되려면 등기분만 과세하려면 특례세율이 되려면 특례세율이 되려면 전체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에는 둘 다 들어있는가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가요? 둘 다 들어있는 것 중에서 그중에 등기만 살려야 되니까 옛날 취득세를 빼 그 옛날 취득세 이름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기준세를 빼버리면 이 중에서 중과기준세를 빼버리니까 이 속에 뭔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분만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등기를 동그라미 그러면 등기 그러면 X 뭐하는 거야? 2% X 이러면 돼요 중과기준세율은 빼고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빼버리면 돼요 하나는 빼버리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특례세율이니까 그런데 등기분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랬네요 등기는 빼고 등기는 세금 안 물려요 그랬어요 나 등기 못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려면 뭐라도 잘해야 된가요? 세법이라도 잘해야 돼요 특별하게 하려면 그러면 등기는 빼고요 그랬으니까 이 속에 등기는 빼면 뭔만 남았는가요? 중과기준세율 그럼 중과기준세율만 남아서 2%만 물리면 되는 거예요 중과기준세율 2%만 물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뭔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책 교재로 들어와서 교재 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연습해요 지문 길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지문 길게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지문을 작게 끊으세요 지문을 작게 끊고 그걸 스스로 해석을 해서 살을 하나만 살짝 붙여보세요 1번 환매 등기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 등기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딱 치면서 생각을 해요 등기를 동그라미 쳤으니까 특별하게 되려면 2% 물린다 2% 뺀다 특별하려면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등기를 동그라미 쳤으니까 옛날 치득세 2%를 같이 가야 된다 2% 빼고 가야 된다 등기가 동그라미면 옛날 치득 너 빼고 등기법 잘하면 세 번 못해도 돼 등기법 잘하면 세 번 못해도 돼 이게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득이라는 건 옛날 치득 이 치득은 중과 기준셀이라는 걸 얼른 생각을 하시면 돼 등기만 한다 그러면 중과 기준셀 2%를 물린다 빼버린다 빼버린다 액세해버린다 두 번째 상속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으면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으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부모님이 사망해서 내가 상속을 받으며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 돼 그럼 바꾸니까 상속에 따른 무엇을 내 앞으로 해야 된가 등기 얼른 등기라는 생각을 등기 등기를 해야 되네 그럼 등기가 동그라미니까 특별하게 되려면 등기가 동그라미니까 특별하게 되려면 이 치득은 같이 간다 빼버린다 빼버린다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럼 등기가 동그라미면 특별하게 되려면 빼버린다 등기가 동그라미면 특별하려면 빼버린다 안 특별하면 두 개 다 가면 둘 다 동그라미면 특별한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표준 세율 둘 다 동그라미면 표준 세율 둘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면 특례 세율 이 틀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다 분할했으니까 이 물건을 둘이 가지고 있다가 둘이 많았어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뭘 다시 만들어야 된가 등기 분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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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등기인데 특별하게 하려면 2% 같이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간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야만 특별하니까 등기라는 말이 딱 생각나는 순간 2% 빼버린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물 이전 건물을 이전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아니 어떻게 건물을 이전한대요 통나무 건물 있어요 저립식 건물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전을 하면 이전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에서 등기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새로 물리기로 약속이 돼 있다 다시 가네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새로 물리기로 지금 법에서 약속이 돼 있다 취득세 이걸 못 잡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가는 길이 취득세로 가는 길이 있고 등록면허세로 가는 길이 있어요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그럼 다시요 등기의 원인이 등기의 원인이 총 5개가 있는데 등기를 할 때 총 5개 원인이 있어요 자 물건 첫 번째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가기로 돼 있다 취득세 건물을 이전에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가기로 돼 있다 취득세 설정에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가기로 돼 있다 등록면허세 변경에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가기로 돼 있다 등록면허세 소멸에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가기로 돼 있다 등록면허세 이 틀을 딱 잡으세요 먼저 그것부터 잡으세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잡혔어요 이제 그럼 이전했네 이전했으면 내가 이 건물을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을 옆으로 옮겼어 이전해가지고 가액이 증가됐네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건값도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되네 자 그러면 양쪽 다 동그라미니까 특별한 세일이다 일반 세일이다 이게 표준 세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액 증가는 없었다 가액 증가는 없으니까 물건값에 대해서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 견뎌내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건물을 지금 이 장소 여기 장소 있어요 이 장소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전했어 이전했더니 여기 있을 때는 1억짜리였어 옮겼더니 1억짜리요 가액 증가가 없네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고 해버려요 안 물린다고 분명히 해버려요 건물을 이전했으면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 등기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등기한다 없어도 등기한다 없어도 등기하니까 가액 증가가 없어도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뭐에 대한 등기분에 대한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는 물리는 거 아니요 등기는 등록면허세 사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전에 대한 등기는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취득세로 물린다 여기에서 95%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 5% 안에 들으셔야 돼요 이전에는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취득세를 물린다 가액 증가가 없어도 취득세를 물린다 가액 증가가 없어도 가액 증가가 없어도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린다 등록면허세를 물린다 등기의 원인이 무엇이니까 이전이니까 이전에 대한 등기니까 취득세를 물리게 돼 있던 거예요 요트를 잡는데 그렇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의 원인이 취득과 이전이면 무조건 무슨 세로 가게 돼 있고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이면 등록면허세 이게 탁 트리 잡히셔야 돼요 이걸 잡혀놓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가액 증가가가 있어야만 취득세를 물린다 없어도 취득세를 물린다 없어도 취득세 물릴 수 있다 재산 분할 재산을 분할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했어요 그럼 분할을 했으니까 재산 분할이면 분할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등기 분할 등기 등기해보죠 등기 그럼 분할 등기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2%도 같이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간다요 빼고 그럼 등기분만 무슨 세로 물린다 취득세로 왜? 무슨 등기니까 이전 등기니까 이전 등기니까 이전에 따른 등기니까 취득세로 물리겠습니다 그런데 벌채요 원목 원목 통나무를 생산해 벌채 나무 통나무 하나하나마다 거기다 번호를 매겨요 1번 통나무 2번 통나무 번호를 매겨요 그 번호가 등기예요 그럼 등기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2% 같이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간다 무조건 특별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특별하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양가랑 2번은 한 편에 넘겨보세요 이제 특례세율 다시 또 연습을 해보죠 또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둘 다 둘이 같이 가면 특례세율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가면 특례세율이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가면 특례세율이다 잠깐만 보죠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어요 집 수리했네 우리 집을 개조하고 수리했어 집 수리했으니까 등기를 새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네 그런데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치득세율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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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등기 포함해서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빼고 물리니까 무슨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치득이니까 무슨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증가됐네 가액도 증가되고 면적도 증가됐으면 등기를 새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증가된 면적을 옛날부터 있었던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이다 새로운 거 그럼 무슨 치득이다 원시 원시니까 이거는 둘 다 동그라미니까 특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 면적 증가부는 원시치득으로 와서 몇 프로짜리 세율로 과세한다 2.8 그대로 나오죠 둘 다 동그라미니까 표준세율 종류변경 종류를 변경하여 변경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변경했으니까 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에 따른 등기는 치득세에서 등기다 등록면허세에서 등기다 등록면허세 그럼 변경에서 등기는 치득세에서는 등기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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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득세 안한다 치득세 하지 않고 가액 증가분만 물리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등기는 나중에 등록면허세 사면 되니까 치득세에서는 등기 X가 되는 거예요 치득세 X가 되니까 특례세율로 중가 기준세율로 세금을 물리면 되겠네요 또 간주치득 과점주주의 간주치득이라는 이야기는 의지치득이에요 그럼 이 간주치득이라는 이야기는 과점주주는 실제로 그 물건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치득이다 등기를 안 해도 치득으로 본다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치득으로 보고 중가 기준세율로 물리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네요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세관 세관에서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등기를 해준다 등기는 안 해준다 등기 안 해준다 세관은 등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몇 프로만 물린다 중가 기준세율로만 물린다 지족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의 무덤 8번에 8번에 니은으로 와보세요 니은 자 묘지 무덤 무덤은 무덤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등기는 안 하지만 중가 기준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물린다는 이야기는 등기 빼고 물리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 디귿번에 임시 임시로 쓰는 물건들은 임시로 쓰는 물건들은 등기하고 임시다 등기 안 하고 임시다 등기 안 하고 등기하지 않고 임시다 그래서 임시 사용 건축물은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그런데 임시로 쓰는 물건 중에 1년도 안 되는 것은 취득세도 안 물린다 양쪽 다 X니까 특별한 세율이다 그냥 비과세다 비과세다 그런데 1년이 넘어버리면 1년이 넘으면 취득세는 물린다 1년이 넘으면 취득세를 물리기는 물리는데 등기하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등기 빼고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별것 아니네요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예제를 봐보세요 오른쪽 예제에서 봤더니 뭐 특례세율 뺀세율 나오니까 특례세율이네 특례세율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고 풀면 되냐면 등기 등기가 됐냐 안 됐냐만 따지시면 돼요 자 1번 상속 상속 등기 한다 등기하죠 2번 공의물 분할 분할했으니까 등기 한다 3번 건물을 이전했으니까 등기 한다 4번 재산을 분할했으니까 등기 한다 5번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으니까 등기 안 한다 답은 5번 세상 편하네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 요령만 터득하시면 되는데 아직 터득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직은 좀 힘드실 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힘들어도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숟갈 되실 거예요 이제 중과세 일로 와보세요 96페이지로 와보세요 중과세는 요건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중과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깊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0분의 400으로 중과세만 여기만 밑줄 그어보세요 먼저 100분의 400 그럼 100분의 400이라는 이야기는 몇 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4배 4배로 그러면 100분의 400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이면 100분의 40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치하는 재산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4배로 중과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치하는 재산이 어떤 게 사치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별장, 골프장, 고급어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런 게 사치예요 왼쪽 날개에다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메모해 놨으니까 그 메모해 놓은 거 거기만 읽으셔도 돼요 별장, 골프장, 고급어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게 사치하는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취득하면 몇 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 4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예지 한번 볼래요 100분의 400을 합한 중과세 그럼 4배로 중과세하는 게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4배로 중과세하는 거 다 찾으면 돼요 별장, 4배로 중과세 한다 골프장 한다, 고급주택 한다, 고급어락장 한다 그럼 과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밀 과밀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왼쪽에다 두 배 중과세하고 쓰세요 과밀 그러면 과밀은 치득세에서는 두 배로 중과세예요 사치는 4배, 과밀은 2배 인구가 너무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이 더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몇 배로 중과세 해버린다? 2배 과밀 2배, 사치는 4배 사치는 4배, 과밀은 2배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돼요 97페이지에 별장으로 가보죠 별장이라는 것은 1번 의의에서 별장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장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이것들을 묶어서 별장이라고 해요 그럼 별장은 내가 계속 가는 데가 별장인가요? 어쩌다 가는 데가 별장이라고 했는가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말은 꼭 어쩌다 가고 이 말이에요 어쩌다 가는 장소인데 별장은 지금 이 안에서 별장은 주택이라고 용어를 썼다? 주택이 아니라고 용어를 썼다?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주택 중에서 주택은 주택인데 어쩌다 생활하는 공간은 별장 주택 중에서 계속 생활하는 공간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러면 돼요 어느 수업 끝나고 가는 데는 집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생활하는 장소는 별장 그럼 별장은 별장이 어디에 있는가 보죠 별장은 바닷가나 경치 좋은 곳이나 도시나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게 별장이다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쩌다 간다고 그랬지 어느 장소라는 말 안 했잖아요 어쩌다 생활하는 공간이 그냥 별장이에요 그럼 오피스텔도 별장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별장에 놀러 갈까 그러면 어디 산이나 물가 바닷가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 한복판에도 별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별장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묶어서 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은 번에 보면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한 어디까지가 별장의 땅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아라 10배 10배만 체크해 놓으세요 10배만 동그라미 딱 쳐 놓으세요 시험 볼 때 거기를 20배 이렇게 나오니까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별장으로 보는 것 그랬어요 그런데 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러면 소유자 이외의 세입자가 세입자가 내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고 있으면 내 건물을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 건물은 별장이다 일반 건물이다 별장이 되겠죠 별장 그러면 세입자에게 중과세를 시킨다 그 건물 주인에게 중과세를 시킨다 주인에게 그럼 임대인에게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별장으로 써도 그 건물 주인에게 4배로 중과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를 내줄 때도 임차인에게 별장으로 쓴다고 별장으로 쓰라고 해야 되는가 못 쓰게 해야 되는가 별장으로 쓰시면 제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별장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죠? 하고 꼭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별장으로 써버리면 집주인에게 4배로 중과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별장은 끝 별장은 안 보셔도 돼요 한 편에 넘기시면 골프장으로 가네요 골프장이라는 것은 해온제 골프장만을 말해요 그냥 시험 볼 때는 골프장 나오면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장도 크게 신경을 써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도 크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보면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고급 오락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급 오락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고급 오락장은 그냥 일반 재산이다 사치하는 재산이다 사치 그러면 끝 고급 오락장은 사치하는 재산이니까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면 몇 배로 중과세한다? 4배 더 이상 깊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고급 선박 오른쪽 4번 오세요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그럼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선박이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쓰는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사치하는 선박이라고 해요 3억이 넘는 선박을 사치하는 선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신에 또 여기서 줄여야 할 게 또 있어요 3억이 넘었더라도 그 선박이 실험 실습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중과세에서 체외됩니다 그러면 3억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 한다는 이야기인가 또 상황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상황 봐야 된다 그럼 판 부르죠 3억이 안 됐을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세 안 하죠 3억이 넘었더라도 실험 실습의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안 한다 3억이 넘었더라도 실험 실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됐을 때는 중과세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내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이런 거 자 이제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라는 건 사치하는 집이다 그러면 사치하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대략 대략 집이 대략 집이 몇 평 정도가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사치하겠는가요? 100평 100평이 안 되면 사치란 말 하시면 안 돼요 100평이 돼야 돼요 단독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둘 다 100평이 넘어야 사치예요 그럼 단독 주택이 100평이 되려면 331 331을 초과하고 시카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사치하는 집이에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집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단독 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집 한 번 저에서 찾아보시라고 해도 안 봐요 그런 거 한 번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이 금액이 9억이 넘지 않았더라도 9억이 넘지 않았더라도 그 단독 주택에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뭐 하는 집으로 본다? 사치하는 집으로 본다 또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우리 공동 주택은 나만 쓰는 공간으로 돼 있는가요? 같이 쓰는 공간도 있는가요? 같이 쓰는 공간을 우리 무슨 공간 그런가요? 공용 면적 그러면 공용 면적은 나만 쓰는 공간이 아니니까 사치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만 쓰는 공간이 사치에요 그러면 나만 쓰는 공간이 3, 3, 1을 넘는 게 아니라 공용 면적하고 나만 쓰는 면적을 합쳐서 3, 3, 1이니까 나만 쓰는 면적은 3, 3, 1보다 높을 거다 낮을 거다 낮을 거다 낮을 거다 공용 면적을 빼버리니까 공용 면적을 빼고 판단하니까 245를 초과하면 이게 사치가 돼요 전용 면적이 245에요 전용 면적이 245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32평 정도 되는 게 32평에 살고 있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2평 정도 되는 게 전용 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전용 면적이 한 대략 한 20 한 얼마 나온가요? 27? 27? 예를 들어 30 나온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30이 나오면 30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8개가 붙어있는 게 사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용 면적이 85 정도 돼야만 35 정도 돼요 아니 35, 35 한 4, 5평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80이, 80이 몇 개 정도 붙어있는 게 저게 되겠는가요? 3개, 4개 정도 되겠죠 엄청 넓은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30평짜리 집이 100평이라면 총 3개가 조금 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 30평짜리가 3개가 붙어있는 게 사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평도 혼자 청소하려면 힘들겠죠 30평짜리가 3개가 붙어있으면 청소할 어깨 빠져요 그런데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시면서 본인이 직접 청소 안 하잖아요 청소, 여기 청소해 주세요 여기 청소해 주세요 말만 하면 돼요 거기서는 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245를 초과하고 플러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치성 고급 주택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 면적으로 해서 막 오답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과밀, 과밀 멘트가 나오면 과밀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몇 배 중과세 그러면 된가요? 두 배 과밀 동그라미 치고 100분의 200 이렇게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과밀 이렇게 멘트 나오면 무조건 과밀 그러면 아 이거 두 배 이러면 돼요 그럼 과밀 억제 권력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럼 과밀 억제 권력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세금을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린다 몇 배로 더 물린다? 두 배로 더 물린다 또 하나는 과밀 억제 권력에 공장을 신설한다 그럼 과밀 억제 권력에 공장을 신설해도 사람이 따라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몇 배로 중과세 해버린다? 두 배로 중과세 해버린다 그 정도만 그런데 오른쪽에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날개를 봐보세요 도시에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으며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있으며 도시에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세 한다 중과세 안 한다? 안 한다 그중에 2번 은행 밑줄 그으세요 은행은 도시로 들어와도 중과세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 7번 체크하세요 유통산업 유통산업 뒤에다 백화점 하고 써보세요 백화점도 도시에 들어와도 중과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료 의료업 뒤에다 병원 하고 써보세요 병원도 도시로 들어와도 중과세 하지 않아요 중과세 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딱 세 개만 생각하면 돼요 병원 백화점 은행 병원 백화점 은행 이 세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병원들은 도시로 들어와도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5번에 주택의 취득 중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 못해요 지금 이 부분은 6월 7월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법인의 주택 중과세는 지금 정부 정책은 이미 법을 이걸 완화시키기로 정책을 발표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해서 작년 12월로 소급 적용해서 이걸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부하면 안 돼요 법이 개정되면 이거는 다시 그때 가서 완전히 틀어져 버리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신 게 좋아요 이 부분은 그럼 여기까지는 이쪽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106페이지로 넘기세요 중간에 있는 거 그건 보류하고 놔두시면 돼요 106페이지에 납세 절차로 가보죠 납세 절차는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책 막 뒤로 넘겨보고 어디까지 할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116페이지까지 강의를 해요 잠깐 쉬었다가 납세 절차부터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